에이 아 왜 엄마 다시 불러봐 아까처럼 엄마 엄마 불러봐 아 쉬어 있구나 엄마 빨리 치워줄게 엄마 한번만 해봐 엄마 아 답답해 싫어 쉬어 해서 치워줄게 치워줄게 장유유소 같지, 형아품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장유유소인데, 그치? 에이... 먹어봐. 자, 끓이잖아. 잡은 게 좋아. 맛있어? 아니, 맛있어. 한번 딱 끓게. 후지, 아니. 이 자, 이 자야. 티비자가 너의 꼬박으로 와봐. 이리 먹으러 가. 티비자가 너의 꼬박으로 와봐. 이리 먹으러 가. 티비자가. 나 엄마 아니야? 이리 먹으러 가. 이리 먹으러 가. 싫어? 저자는 안먹는데. 맛있어, 이 자? 너무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이 자? 응. 자. 다시. 자. 자. 자두 하나 더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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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맛있지? 새로 나왔더라고, 체리 자두. 체리랑 자두를 섞을 생각 없을까? 그치. 그치? 그치. 맛있지? 요. 엄마가 입 좀 찢을까요? 굴려요? 굴려요? 마지막 하나만 더 먹을까? 마지막,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나머지는 엄마가 먹을꺼야 짜라봐 짜라봐 아우 맛있어 그만 먹어 자두 좋아해서 엄마가 사왔는데 자두는 우리가 안신 자두만 나왔지? 그래서 엄마가 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자두 사왔어 아우 맛있게 아우 아우